박변윤의 명재항 모색 박변윤입니다 연료청과제 이야 이것만 들어도 긴가빈가 하죠 솔직히 저도 자동차 한 50년 했는데 저도 한번 궁금하고 싶어서 완전히 뜯어서 진짜 그 킬로수를 뛰어가지고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희 명재항 모색에서 이거를 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이 표준을 만들도록 하려고요 엄청나게 준비했거든요 연료청과제 프로젝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연료청과제에서 자기네 제품이 제일 좋다 자신 있는 제품들은 신청하세요 기존에는 뭐 내시경 넣어가지고 닦기네 안닦기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차를 엔진을 분해할 겁니다 엔진을 저희가 뭐 그냥 간단하게 뜯는다고 하지만 하루가 꼬박 걸리거든요 닦이는 게 뭘까요? 엔진이 시험으로 보면 될 거네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 차량 본인이 가져온 차 단 거기다 넣는 척까지는 그건 비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진 오일 변수에 따라서 엔진을 교환할 겁니다 아니 헤드나 이런 거 닦이는 것만 보는 겁니까? 소비량까지 연료 소비량은 안 됩니다 또 조건이 다 달라요 연료청과제가 정말 때가 낀 거를 잘 닦여서 엔진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메이커는 꼭 이거는 꼭 한번 여기 참여시키겠다 많이 팔리는 제품이 해야 돼요 그죠? 저희는 독보적인 1위지만 2, 3위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2위가 어디예요? 2위가 XT 2위가 현재? 지금 대기업에 빠졌어요 여기 있는 제품 인터넷 구매해 주세요 여기 있는 제품 인터넷 구매해 주세요 2위가 현재? 2위, 3위가 현재? 2위가 현재? 3위가 현재? 3위가 현재? 차를 5대를 분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첫 번째 차가 왔어요 으쌰 이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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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빠지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잘되면 본전인 것이고 이렇게 안 빠지면 이제 얼마나 또 욕을 먹겠어요. 그때가 안 빠진다 라고 하면 저는 퇴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실례해요. 저희 거는 확실하죠. 저희 제품 자체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동호회도 많이 써보시고 경기 메싱 한 팀들이 저희 같은 거 많이 써보시고 하시니까 좀 낫지 않냐. 초창기 때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정유사에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너무 좋으니까. 가다가 사용하면 과유불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제품은 별 때마다 써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또 효과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일의 명장 모색. 박병일 명장입니다. 저희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텐데 인천 남동도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사실 울진까지 갔다 오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지금 뒤에 있는 차 연료를 가득 다 뺐어요. 여기다가 청가대 넣고 같은 주위에서 기름 넣고 출발할 겁니다.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박병일의 명장 모색. 그 프로젝트 지금 출발합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내가 오징어가 있었다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군인이에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badges fy 이런라. 이런라. 제목불러가. 아 맛이 같다. 코리 들어가요. 왜? 왜 뭐가? 이런라 가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하우는 상관없어 시린다가 나 죽었나 보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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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대부분 멀쩡했던 조립회거나 다른 데서 뭐하면 대부분 코로나에 접촉불량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인출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면 대부분의 접촉불량 연료 첨가제의 불편한 지진들 오늘로 끝을 냅니다 제가 전무가들 어려운 자리에서 7굴을 제가 쭉 보셨거든요 자 일로 오시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피스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전이죠 요게 전이고 요게 후입니다 이걸 제대로 못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노쇠그릇 닦듯이 반짝반짝하게 닦일 걸 아마 기대치를 갖고 있을 텐데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정도 세정 효과가 있으면 세정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경우는 이게 국내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클링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진일로 한 부분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 연료의 세정제의 어떤 화학적인 물질을 이용해서 저거를 이제 분해를 시키게 되는데 총매 쪽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나 이게 녹을 정도로 많이 세정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독한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암세풀 죽일 때 암세풀만 죽이는 게 아니라 도려 부작용에 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동맥 경화를 좀 클리닝 시켜주는 효과가기 때문에 후속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환경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본이나 퇴적물들이 배기 가스 쪽으로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포집되는 그 상황에서는 뭐 이상은 없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실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정제라는 것 자체가 20년 전에 기존의 내연기관 중인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런 전자지어 엔진이나 각종 시스템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것들은 아무 데이터가 지금 없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명장보석에서 보여주는 연료 첨가제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먼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예전에 차에 비해서 카본이 많이 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블러바일가스가 엔진이나 생기죠? 옛날에는 배출했어요 밖으로 지금은 실내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피스톤 안쪽으로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배출가스 배출가스 얘네들은 그냥 버렸죠 그러면 또 이지알별을 통해서 흙기 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연소실에서 연료하고 카본하고 배출가스하고 따다단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밀착하게 돼요 근데 이 카본이 낀 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엔진 성능이 저하되죠 일단 연비 떨어지죠 출력 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오일이 먹어요 오일이 연소되어 가지고 결국 흰 연기도 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요새 카본 청소 카본 청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청소하려면 어떻게 엔진 분해해서 그동안에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분해하지 않고 그 안에 카본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이제 첨가제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거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광고에서 보여줬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내시건으로 찍었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어디가 잘 때 껴야지 그 청가제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거다 이거를 제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피톤이 원래 여기였습니다 자 보시면 분해해서 딱 보니까 요 주변에 여기 카본이 잘 느껴져요 양쪽 가쪽으로 두툼하게 껴죠 그쵸? 예 또 가운데 역시 또 껴어요 그 청가제를 넣고 저희가 800개를 운행하여서 띄어보니까 이렇게 딱 껴습니다 당연히 가운데도 여기 있던 것처럼 이렇게 좀 닦였고요 그다음에 가쪽 이 카본들이 여기 딱 깎였죠 깔끔하게 여기 있는 것도 깔끔하게 닦이고요 여기도 깔끔하게 닦였죠 뭐 이것처럼 닦였다고 그래서 잘 닦이고 이거 잘못 닦인 거다가 아니라 실제로 두꺼운 거를 벗겨냈다 이렇게 된 거죠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카본을 꼈죠 여기 두툼하게 꼈어요 두툼하게 꼈어요 근데 어? 여기는 뭐 바짝바짝이 없네 여기만 바짝하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끝에 여기에 있는 카본을 여기 보세요 이쪽에 진짜 중요하던 카본 여기 있는 부분이 다 떨어져 나와서 여기까지 이거 안 닦였네가 아니라 두께가 얇아졌으면 잘 닦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할 때 두 사례를 잘 비교하세요 가쪽에 잘 닦이면 정말 잘 닦인 거다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가운데까지 닦이면 아주 잘 닦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본이 여기 많이 꼈죠 여기도 많이 꼈고 여기도 많이 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밸브의 사이의 시트 쪽도 카본이 많이 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랑 전과 후인데 얼마예요? 깔끔하겠죠 연수도 깔끔하게 잘 했고 여기는 카본도 깔끔하게 제거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닦였으니까 여기는 주변에 요 끝에 요런데 카본이 꼈는데 이거는 안 꼈다 그러면 잘 닦인 거 그래서 여기가 닦였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밸브 시트면도 깔끔하게 닦아 자 인젝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인젝터 여기에 보면 구멍을 보셔야 돼요 주변에 까만 게 보는 게 아니라 연료는 요 구멍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구멍이 여기는 막혔네요 근데 다음은 옆으로 볼게요 자 여기 구멍이 다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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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죠 여기 구멍이 잘 보인다는 얘기가 구멍이 세정이 잘 됐다 근데 대부분요 어떤 차라든가 인젝터는 이 사진에서 다 확인은 안 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젝터가 정상 작동 했기 때문에 피스톤 헤드도 닦인 거고 연소실에 밸브 쪽도 닦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연료를 초과제하고 제일 먼저 만든 인젝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희가 더 시간이 있고 더 안에 비용이 충분하게 저희한테 있다면 아마 한 세 번 정도 다섯 대를 다시 넣고 다시 한번 분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료 첨가제 효능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한 번에 갖고 효과는 100%는 못 보고요 그걸 유지하려면 또 이제 넣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료 첨가제가 한 번 하더라도 하불은 딱 낀다 이런 건 제가 봤습니다 연료 첨가제 실험 종합 평가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사용된 연료 첨가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두 번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 시 세정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세 번째 평상시 자동차 예방 정비가 향후 내구성 고장 여부 연비 환경 등의 영향을 크게 준다 네 번째 연료 첨가제마다 부위별 효과가 상이함으로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 번째 실제 세정 효과와 광고와는 차이가 나므로 과장 광고를 경계한다 여섯 번째 연료 첨가제의 사용은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일곱 번째 시험한 연료 첨가제의 세정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여덟 번째 본 시험 방법은 최대한 유사 환경을 조성했습니다만 한계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홉 번째 민간의 시험도 필요하지만 더욱 체계적인 정비 역할을 촉구한다 열 번째 최근 정밀 전자 제어 엔진에 연료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주변 정밀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수도 있다 열한 번째 관련 업체는 소비자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대 더욱 노력해야 한다 연료 첨가제의 프로젝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연료 첨가제는 광고는 광고일포에 달하는 약간의 평균을 가졌죠 왜 그러냐면 그건 저만의 방식으로 실험을 했던 결과였거든요 제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면 아 그건 내가 알고 내가 실험했던 방법에 지나지 않았구나 연료 첨가제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실험한 다섯 대에 대해 알려드린 것은 저희가 순위는 대신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료 첨가제가 세정 효과에 있는 것도 있고 기능성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번에 세정 효과 쪽만 집중적으로 실험했거든요 근데 기능성을 빼버리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뺐습니다 대신 화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쭉 보시고 아 저거는 저런 연료 첨가제 내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순위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정 그리고 모든 결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계속 전 reddit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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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